다음 미션도 아마 이게 4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준비는 다 했고 또 뭐가 필요할까? 뭐 필요한가? 어머 야 왜 너 계속 죽어있니? 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기봉신이 없네 다행이다 뭐랜니? 영어 못 읽겠다 나는 정말 빡한가봐 영어를 못 읽겠어 스틱꿈 스틱꿈 스틱꿈이 뭐지? 뭐 폭탄인건 폭탄인데 점착인가 저게? 근접질인가? 뭐지? 영어로 플레이를 안해봐 그게 뭔지 모르겠다 겟인 더 엘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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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기차를 타고 어 마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엘레지 그랩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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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스티치? 아 스티치 스티치? 맞나? 스티커? 점착이네 전체 폭탄인데 영어로 못 읽겠다 자 일단 이렇게 갈려고 하는데 어 멀어? 응 멀어? 응 멀어? 어 텔레포트 자 너무 멀다 싶으면 제가 텔레포트 쓰겠습니다 너무 이동을 많이 하면은 아 여기 점착이 있네 어 잠시만 야 문짝으로 점착을 던지면 어떡해 자 저기 앞에 있는 빨간 차에다가 아이 잠시만 어 점착을 뭐야 뭐야 뭐지? 어 붙었다 어 에? 뭐지?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했지? 어 잠시만요 아 트레이너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네 이건 일단 간단하고 빠르게 보여드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왠지 볼 것 같은데 주차하자 좋네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뭐야 벌써 미션 성공이야 근데 왜 그 여자를 터쳤지? 내가 스토리를 몰라갖고 이게 왜 터쳤는지도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제 대망의 습격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4개를 준비해 놨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4개가 맞나? 근데 잘못 되어갖고 4개를 하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 이게 언제 살아 났냐 what's... What's... Ah, score.. 맞나? 음... device to block and signal signal 시그날 시그나알 음... 자 일단 저기 파란차를 타고 파란차를 타고 엘리지네 또 자 드라이브 투 더 뱅크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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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뭔일이야 안 돼 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니 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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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 잭 잭 잭 아우 됐다 텔레포트 잘못하다가는 어 끼워 죽는다 어 가방 찾다 자 get to the drop of point 해커가 만들었다는 그 디바이스를 저기 방금 사전조사를 했을 때 또 위에 그 파이프를 봤죠 파이프 거기에다가 이거 설치하는 거 같네요 설치를 해서 뭘 하려나 더 지켜봐야 될 거 같네요 이동하는 거리는 아잇 잠이 왜 왠지 이거 보시는 분들 왜 그렇게 텔레포트를 많이 쓰시나요 예 뭐 이런 말을 할 거 같긴 한데 어 거리가 너무 멀어 갖고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서 나 혼자 걱정이겠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겠지 뭐 이렇게 가서 자 엑셀런트 렛츠 폽 잇 뭐 해컬 세이프 사이 세이 사이 세이 사 사 이야 못 잃겠다 잉으 힘들다 자 get back to the factory 로이 아 그냥 이쪽으로 오라네요 빨리 갑시다 자동차는 필요 없다 운반할 때만 필요할 뿐 갑시다 자 빠르게 와서 왔어요 되게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 영어 좀 배워야 되나봐 remember the go to get hot shot 하디 이게 자막이 빨라서 못 읽는지 내가 읽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이해든 힘들고 멋네 자 모디필트 일단 구루마 뭐야 뭐세요 커세요 혹시 님들이 프로페셔널한 건맨 건맨 근데 갑자기 구루마 인서전트까지 왔는데 왜 구루마가 됐지 자 일단 은행으로 가라는데 요것도 시간 걸리니까 빠르게 텔레포터를 뾰로롱 안녕하세요 자 겟 인더 뱅크 어 야 어 잠시만 바로 싸움 바로 싸움이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급격하게 싸우면 아 아 테이크 아웃 올 헐 어 경비원들을 다 싹쓸이 뭐야 잠시만 절마 어닛 어 무적 있네 어 감사합니다 응 아어어어어 간다 8기64장 하지만 NPC같은 경우에는 바로 넘어져서 8기64장이 안되네 어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야 무적스인 줄도 몰랐네 자 Wait for your hacker 헥커를 기다리라는 건가? 응? 뭐야 1분 30초 뭐지? 열리는 건가요? 열리는 건가요? 열어주시나요? 문을 여시요 뭐야 왜 안와 어 왔 어 왔나 어 어? 뭐야 뭔일이야 아니 해커가 안와 뭐지? 뭐 3..3분을 기다리 기다려야되니? 기다려야되니? 아니 해커가 오고 에잇? 야 겉맨들 경찰들 들어오면 다사사리하는겨 아그제 근데 경찰이 안들어온다 경찰이 안들어와 야 자꾸 내 앞에 가지마 나 자꾸 총내리잖아 자 자 2분 뒤에 문이 열린다는거 같네요 어머 경찰 아저씨들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머 혼자서 하면 힘들 것 같다 왠지 하드한 은행 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따라서 하시는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뽕뽕뽕 뽕뽕 불꽃발사 뽕뽕뽕 이거 해킹하는데 오래 걸리나봐요 3분이나 걸리는 기다리라네 어 어 님들 제일 무기에는 아직 미니건이 남았다구요 미니건 미니미니미니건 다 보내버릴꺼야 이거를 어 뭐야 디렉터 모드 출연자 잠금해제 좀비 나 좀비를 죽였니 어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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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문이 열린다네요 아 방금전에 1분 기다리라는 그거는 그 제가 위에다가 뭔가 설치했었잖아요 그걸로 접속을 한다는 뜻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해킹을 해서 이제 문을 연다는 그런건가 난 왜 주의사항을 30초 30초 뒤에 문이 열린다 아 경체로 온다 자 온다 자 온다 자 온다니까 오잖아 빨리 잡아 이 프로페셔널한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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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30초 안 지났니? 얘 진짜 30초야? 아 되게 오래거리 기다려야되네 어 어 뭐야 문화가 안 열렸는데 어 어 돈 뭐야 뭐야 에잇 뭐야 금고 안들어가? 금고 안들어가고 핵퍼가 뭐야 텔레포트 시스템 날려준거야? 뭐야 바로 먹었어 아 비켜 아 잠시만 치지마 진짜 치지마 자 빨리 타 타 해 렛미 고 히키타카 도망가 자 이대로 도망가게 되면은 이대로 도망가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도망갈 것 같긴하지만 이대로 끝내죠 뭐해서 뭐해 일단 저는 이 모드가 뭔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어 대퇴로 요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절대 트레이너를 사용하시면은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어 빡침이 느껴지더라도 절대 트레이너는 쓰시면 안 돼요 어 시간이 지루해서 텔레포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온라인 건너뛰기 같은 경우 하시려면은 일단 한번은 깨고 나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재미를 일단 느껴야지 게임을 하는데 재미를 느껴야 될 거니 일단 요걸 전달해주면 아 됐다 자 스토어 룸 일단 공제공장 방으로 스토어 사장방 사장방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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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면 공제공장 어 일단 돈을 받으려면은 조금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과연 얼마를 줄지 일단 밖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롤 오롤롤 아직 안싸지네 돈 왜 안줘 미션 하나 더 있는거야? 설마 못가서 다 훔쳤는데 어 이렇게 가까이 가도 퀘스트가 안나오니까 이제 좀 기다려야 되나봐요 기다려야 돼 몇분이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가시오 뭐야 이 차 안움직여 미션 끝났다고 차가 안움직여 미션 끝났다고 차가 안움직여 정말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모드는 재밌는데 개식 어 돈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 자 고디 어 일단 드론 돈은 저 돈인데 어 프로페셔널한 그 님들에게 드린다고 해서 어 3585,426달러를 얻었네요 매력해서 헤이스트 미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돈 주는게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헤이스트 미션 모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빠시